자 봐봐. 선생님 40회 모의고사 8회 34번 문제에 이런 지문이 있단 말이야. No more than 이런 거. 아마 수험생활하면서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라고. 근데 이 no more than, no less than 그게 사전에 찾아봐도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아무리 이렇게 읽어봐도 잘 머릿속으로 개념이 잘 안 잡힐 거야. 오늘 이 캐스트로 확실하게 잡아줄게. 선생님 그 킹콩 구문킹이라는 교재에 있는데 그 교재에 314번, 16번 지문들이야. 그래서 구문킹 가진 사람은 이 책 펴놓고 거대하게 정리하면 돼. 다시 지금부터 내가 뭐 정리할 거라고?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거 정리할 거야.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거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나면 다시는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지금 이걸로 그냥 끈짝 내겠다고 생각해. 자 준비됐지? 자 캐스트 이제 잘 봐. 시작한다 봐. 우선 우리 여기서 이런 거를 헷갈려 하면 안 되는데 no more than은 이거보다 많지 않은 이니까 원래 있던 정도고 no less than은 이거보다 적지 않은 이니까 이것도 원래 있던 정도고 그럼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중간에 바로 망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알면 되는 거냐면 이거 부정하고 이거 부정의 의미를 가진 말이잖아. 그럼 이렇게 부정이 두 개 있으면 그건 뭐라고 그래? 이중 부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중 부정. 이중 부정은 다 들어봤지. 이중 부정 뭐라고 그래? 강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이거 이중 부정이잖아. 이거 이중 부정. 그치? 부정랑 부정의 의미를 가지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강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주일 전에 걔는 100달러나 가지고 있었다니까. 와 대단한데? 100달러라는 걸 갖다가 강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야 걔 100달러나 있었어. 내가 확신하건대 걔 아직까지 30달러는 갖고 있을 거야. 많은 금액이지? 라는 음악이야. 여기서 100달러랑 30달러라는 절대적인 가치의 변동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단하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 거야. 100달러나 있다니까. 30달러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봐. no more than, no more than 이었잖아? 그럼 이게 no more, no more than 이런 부정어 하나밖에 없지. 그냥 부정적이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별것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no more than 100달러면 아 걔 지금 100달러밖에 없어. 병신새끼. 뭐 이런 의미야. 걔 찐따네? 100달러도 100달러밖에 없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100달러라는 그 가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것도 이게 no more than이면 내가 확신하건데 걔 지금 30달러밖에 없을걸? 아 걔 이제 큰 났어. 걔 이제 파산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이해가 됐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갖다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지금 이제 들으니까 딱 무슨 말인지 딱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봐봐. 앞에 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번 퀘스트에서 핵심인데 우리나라 영어업법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총 세 가지 의미로 쓰여. 이 셋은 완전히 다른데 부정이라는 똑같은 말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 성격이 분명히 다른 세 가지가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실에 킹콩이 세 명이라고 했어. 그럼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서 킹콩 그러면 세 명의 킹콩이 나 네 하고 쳐다볼 거 아니야. 어느 킹콩을 말하는지 모른단 말이지. 우리나라 어법에서 그것도 똑같아. 부정이 완전히 다른데 다 부정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I am not fat. 나는 뚱뚱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부정은 무슨 부정이냐면 이 문장이 사실과 왜곡됐다. 사실과 틀렸다라는 부정이야. 이건 바로 correct, incorrect의 incorrect라는 거지. 틀렸다라는 거지. 옳고 그름 중에서 그름이라는 얘기야. 그때도 부정이라고 말을 해. 그런데 두 번째 부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부정이 있어. 사과나 좀 주세요 이럴 때. 과일가게에서 과일 파는 사과 파는 사장님한테 거기에서 더 를 안 쓰고 이거를 안 쓰고 언 애플을 쓰잖아. 더 애플을 쓰면은 이 사과 주세요 해서 어느 사과 달라는 건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사과 사러 가서는 give me an 애플 give me an 애플 그러면 사장님한테 그냥 아무 사과나 아무거나 주세요. 여기서의 언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이라고. 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안정해졌다.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그것도 부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가 바로 no more than, no less than의 대단한지 별것 아닌지의 그 긍정 부정. 알았어? 그걸 또 세 번째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게 이 세 번째 부정이지. 그러니까 수능까지 아직 시간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 캐스트를 보는 애들이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캐스트에서 이런 질문 Q&A 게시판에 이런 질문 많아. 선생님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나요? 이 캐스트에서 갑자기 내가 야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구 얘기 좀 할게. 선생님 야구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 선생님 매일 아침에 나 테니스 치거든. 테니스 치는데 우리 테니스 클럽은 다 아저씨들만 있어. 다 잘 치고 빠른 아저씨들만. 그러니까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저씨들인데 그 아저씨들이 어제 그러더라고. 어제 롯데랑 기아인가 기아랑 뭐 어딘가 이런 거 둘이서 했는데 처음에 경기가 14대 1이었대. 14대 1. 처음에 경기가 14대 1이면 1인 쪽은 거의 포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 경기가 15대 15로 끝났대. 대단하지 않냐? 그럼 14대 1이었던 사람은 포기하면 포기해서 그때 1점이었던 쪽은 포기했으면 그건 그냥 포기하는 순간에 끝났던 거야. 근데 기아가 했는지 롯데가 했는지 선생님은 두산 팬이라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14대 1에서 1에 1에 있다가 1점이었다가 14점까지 올라가서 15대 15로 끝났다면 그 경기에서 지진 않았지만 이기지도 못했지만 1에서 14, 15까지 올라가서 무승부로 끝났으면 그걸 본 야구팀의 팬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치킨 시켰겠지 그날 밤에.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수능 끝나고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치킨 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승부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이 얘기가 아니고 근성을 지금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시 여기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지. 무조건 할 수 있어. 아까 얘기한 14대 1에서 15대 15로 갔을 때 그러한 기적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한테만 발생을 해. 반드시 기적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자주 발생해.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이런 게 점점 쌓여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 이제 부정이 부정이 저렇구나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거 알겠어? 자 봐. 근데 여기서 봐봐. 그러면 이제 너희들 여기에서 집중해 캐스트에서 No more than이랑 No less than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나오면 이제 아 바보 새끼 이거는 대단한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둘로 나뉘. No more than, not more than이 지금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서 중간에 뭐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구별해야 돼. 이거는 따닥따닥 붙은 경우 이거는 중간에 뭐가 낀 경우 구별해야 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냐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여줄게. 봐봐. 봐봐. 이거는 그냥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면 돼. 긍정적으로만. 긍정적으로. 아니 이거는 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잖아. 이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얘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시 긍정, 부정은 똑같은데 소재가 둘이라고 보면 돼. 어떻게 되냐면 A 그래서 A가 대단한 것처럼 B도 대단하다. A가 바보인 것처럼 B도 바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레스가 아니지. 레스가 아니라서 지금 이중 부정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돼. 부정적.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얘도 부정 쟤도 부정 해석하면 돼. 야, 걔 별로 신중하지 않아. 그의 형도 신중하지 않은 것처럼 걔도 신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A, B 둘 다 별로야. 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노 모어 대니야. 노 레스 대니라 노 모어 대니니까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돼.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 봐봐. 어제의 예술이 어제의 예술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표현을 잘 못하는 것처럼 옛날에 인간이 살았던 동굴이나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이 우리의 모던 하우싱 니즈를 표현 못하는 것처럼 얘네도 표현 못해. 둘 다 바보들이야. 하고 해석하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not less than이지. not less than.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대단하다로 해석하면 되거든. 많은 양의 햇빛이 정말로 필요한 것처럼 신선한 공기가 굿 헬스에도 정말로 필요해. 너무너무 필요해. 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때. 이제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거 차이점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캐스트지만 우리 지문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지. 지문으로 봐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보면 no more than no less than을 지금처럼 선명하게 구별을 하면 뻥 뚫리는데 그거 지금처럼 구별을 못하면 이런 문장 해석이 뭐야. 이게 이상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건축이라는 것은 얼어버린 뮤직이 아닌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은 녹아버린 건축이 아니에요. 즉 건축하고 음악은 같다고 볼수다야. 절대 같다고 보면 안 된다야.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즉 서로 다르다라는 문맥을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캐스트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도 볼게요. 만약에 예술은 이랬어. 너희들 가정법은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술이 예술이 서로서로 표현하거나 서로서로 만약에 닮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벗이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있어. 벗이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있다. 만약에 예술품이 전부다 서로 다 닮았다면 우리는 예술품 하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다 똑같은데 예술품 뭐하러 다 사겠어요? 이런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예술품이라는 건 서로 다 같다야 다르다야. 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걸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술품은 다른데 예술품이 다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사람들은 예술품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 사람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은 거지. 두 번째 문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교하고 있는 건 음악하고 건축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예술품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비슷하다고 자꾸 비교하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 문장 여기 온 거야. 이제 노 레스덴이 아니라 노 모르덴이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소재를 A, B로 나눠서 얘도 별론데 쟤도 별론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건 녹아버린 얼어버린 음악이 아닌 것처럼요. 뮤직이라는 건 녹아버린 건축이 아니거든요. 둘이 구별되어야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노 이게 레스가 됐잖아. 그럼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장이 되는 거야. 노 레스가 되면 강한 긍정이 돼서 얘는 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노 모가 돼야 이 글의 흐름 구별되어야 돼요. 라는 문맥이 되는 거지. 테스트 끝